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지금까지 누구한테 제 마음이 갔어. 내 얘기는 뭐 이런 거 계속 물어보는 거야. 얘기해도 되는 거? 얘기해도 돼. 얘기해도 돼. 어우 되게... 멋있어. 선명하다, 이수. 지민이. 그래.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사니까. 들 수 있어. 들 수 있어, 들 수 있어. 오빠가 저것만 들고는 돼요. 난 김빵 드는 거 익숙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저거? 저거. 되게 귀여워. 그러니까. 그렇게 잘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리지. 이거 어따 실지? 그냥 뒷자리에 실지. 이렇게 하면 막 쏟아주는 거 아니야? 어? 이거 내가 안을까? 그러면? 계란? 계란. 어, 그래. 뭐야 왜 이렇게 추워. 저녁 뜨니까 짠 추웠다, 그치? 내가 오빠랑 둘이 있을 땐 반말이 나오네. 근데 여러분랑 같이 있으면 짠단 말이 나오네. 왜 그렇지? 아까 어색했어? 오빠랑? 어. 나랑 어떡하면 누구랑. 그니까. 오빠랑 제일. 가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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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시민아. 어, 깜짝아. 어, 깜짝아. 몇 시에 나가? 어, 깜짝아. 아, 너 쇠걸이야. 안 보여줘. 몇 시에 나가? 어? 왜? 뭐 나가야 돼? 응. 1시? 좀 넘어서? 맛 먹어도 돼? 어, 먹자. 계란 사놨어, 아침에. 오, 언제 나갔다 왔어? 아까 전에. 지민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알았다. 저렇게 조용하게 한다고? 난 오빠 까먹었으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어서. 안 까먹었지. 또 지영이 언니가 그때 그랬잖아. 화요일에 뭐 하냐고.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나는. 오빠 화요일엔 출근 안 해? 아,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엇갈림이네. 화요일? 응. 오빠가 알고 저러는 건가. 그냥 그러는 건가. 그치. 기억하고 있었구나. 나도 놀랬어. 깜짝 놀랐어. 어? 이랬어. 지영이가 물어봤을 때? 어떻게 알았지? 응. 저러는 저는 varios 쩌지도수를 더 잊으 aula widow 대형으로 Feng방을 느낄 수가 없 consolidation. 대형이라 너무 잘 seperti bye read. 이준같은 건가? offset. 안녕? 안녕 아 예쁘다 아니 폐렴이 그걸 좋아해 민규 형은 진짜 지민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흔들리지 않나? 네, 한 사람한테 왜 내가 좋지? 안녕 언제 왔어? 추구했어 왜 사람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오래 기다렸어? 너 빼고 모든 학생이 다 나오는 느낌 아 진짜? 너 유명하겠다 근데 학교에서 왜? 너 예뻐가지고 오우 너무 맛있어 응 잘했어? 호나 떨어뜨렸어? 내가 먹을게 뜨거워. 떨어뜨려. 뜨거워. 뜨거워? 바삭바삭. 짠. 진짜 맛있어. 왜? 누가 진짜 다르다. 그리고 재미도 잘 끌어내요, 민규를. 저런 모습들을. 고마워요. 맛있다. 밍슐랭이야, 여기는. 밍슐랭? 지밍. 밍슐랭. 내가 밍인데, 근데? 그러네, 우리 둘 다 민이어가지고. 그럼 우리 같이 밍슐랭에, 밍슐랭에 등극하자. 나는 원스타 드릴게요. 나 미끄럼 한정도. 공략, 공략. 눈동자가 갈색이네. 뭐야? 눈 안 떨어뜨리는 거 봐. 항상 눈 떨어뜨리는데. 아, 그리 다했어. 나 되게 갈색이야. 그러니까. 어, 감사합니다. 빛이 비치니까 다 잘 보였나 보네. 어, 여기 지금. 지영이 언니도 진짜 갈색이야. 으흠. 언니랑 어두운 데 있어서 몰랐지. 빛밥 어두웠을 거 같은데. 언니 얘기 왜 해? 왜 그래. 하, 지민이의 마음이. 어, 주미 언니랑 무슨 얘기 했어? 나도 알려줘. 주민아? 문자 얘기도 좀 했어. 나 계속 한 사람한테 한 번 했거든. 어, 진짜? 모르겠다. 아이고. 이렇게 어려웠나? 눈치가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참. 모르겠네. 아, 삽질하고 있는 거. 어, 그래. 맞아. 삽질하고 있는 거 같아. 같은 마음인 거야, 둘이 지금. 지영하고 지민하고. 한 번도 안 바뀌었어? 거의 안 바뀌었던 거 같은데? 데이트날 빼고? 그치, 그치. 정확하게 얘기해 주니. 저거 송의 제거기. 너무 건조한 거 같긴 한데. 응. 같이. 나갈까? 나랑 어색하면 누구랑. 그니까. 오빠랑 제일. 가깝지. 오버 몇 살 차이까지 만나봤어? 어? 어허. 어, 궁금하네? 이런 얘기 하는 거 안 좋아한다 했었지 그때. 옛날 얘기를 안 좋아한다고. 어? 어? 어허. 어허. 대박.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나 진짜 들려주고 싶은 노래 있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야. 뭘까? 백아의 첫사랑. 백아. 백아이작아. 백아이자. 굉장히. 차연소로 있겠다 옆에서 이렇게 type합 codes. 창건. 내가 되지 않으렴 난 돌아서지마 빛날 피해 차려 놓으리려는 색을 욕할 피울 없이 능담 욕당하였어 우리가 몸 밤살 피어버린 심장 소리에 듣고 있어? 가사? 너가 불러서 헷갈려 알겠어 저 얘기는 네 목소리 들었다는 거잖아 목소리 들은 거잖아 독받았네 노래보다 첫사랑이 언제야? 첫사랑 얘기야 오빠 첫사랑 얘기 들으려고 틀어봤어 사랑? 얘기하기 싫어한테도 계속 있었지 뭐라고? 오빠도 좋아하는 노래 틀어봐봐 요즘 많이 듣는 거 있어 뭔데? 거의 매일 듣는 거 뭘 틀까? 답가죠 답가 좀 놀어봐 잠깐만 누구 노래야? 좋은 거 같은데? 벌써? 너 처음 봤을 때 그거를 내가 이 노래가 생각나가지고 진짜? 가사 들어봐 이제 싱그럽다는 뜻이야 난 계절을 묘사해요 그 애의 몸짓은 계절을 묘사해요 자꾸만 나풀나풀 되는 게 너가 너무 밝아가지고 초반에 일기 쓴 거 있어 이 노래 캡처해가지고 진짜? 감동이다 나 무슨 노래야? 저장해두고 좀 이따 제대로 봐야겠다 어머 지금 거의 고백이잖아요 그쵸? 미쳤다 진짜 어떡해 완전 지금 그냥 고백하라고 왔네요 제가 커피 마셔 커피 오빠 그럼 이거 알려줘 어떻게 가야 말 시킬 거 같아 위야? 위야 민기 오빠 이렇게 할게 안녕 진짜 좋은 노래다 엄마가 좋은 노래 알려줬어 밤에 들어봐야겠다 가다보면서 지민이 주제곡 진짜? 진짜? 그런 느낌이구나 오빠가 느꼈을 때 그런 느낌이었구나 좋은 노래네 귀가 시간이 너무 늦나 내가 먼저 갈게 산책하고 와 내가 산책하고 갈까? 같이 가 아니지 민규 씩은 민규가 괜찮아 그냥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 그냥 같이 가자 오다 만났다면 되지 오는 길에 만났다면 되잖아 그래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지원이 누가 있나? 너 먼저 들어가 너 먼저 들어가 너 그냥 먼저 들어가도 돼 나 들어가고 뭐 할 건데? 노래 하나 딱 듣고 들어가면 되겠다 내가 산책하고 갈까? 진짜로 괜찮네 같이 기가하네요 같이 기가하네요 피곤했구나 어떡해 오빠 먼저 들어가 어머나 응 응 And now it's the same, you see Ooh, you're in my head And I keep on forgetting Ooh, you're here instead And it seems never ending Ooh, I know, I know you've changed You don't feel the same Ooh, you're in my head You say it's all alright But you're not who's up at night You'll probably say we tried This feels like all a lie Well, you tend to try and hide Your hold has got me tight Yeah, you can try the same Yeah, you can understand I love the girl Iím saying you said you have a lot of love You're gonna do it You're gonna do it You're gonna do it You're gonna do it Oh, you're gonna do it Well, you're gonna do it It's amazing I'm gonna try it Oh, you're gonna try it But can't you find more 지민이 지민이 엄청 잘 마시네 지민이 생각하니까 다 안을 지금은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났어 일단 오 지영 아빠 먼저 들어가 지민은 좀 아는 거 같아 지민이의 마음을 근데 종료? 모르겠어 내 마음은 아직 나도 잘 몰라서 날씨 진짜 좋았지 진짜 좋다 날씨 또 데려다줘 그럼 또 민규도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삼각지였어구나 이걸로 알 수 있다 주소로 주소로 너무 먹고 싶어 진짜 사올게 생각하고 있었어 뭐 사오지 뭐 줄까?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나는 원래 과자 먹고 싶은 거 아니어도 돼 필요한 거 필요한 거 산다고? 신발 필요하다니까 여자들이 만약에 선물 준비해야 하는 순간이 오잖아 그럴 때 발 사이즈들이 각자 다르잖아 아 사이즈가 다르구나 시원이 보고 얘기하는 거 봐 사이즈 교환권을 같이 넣어야지 근데 데이트 때 만약에 오빠랑 하면 진짜 신발 주는 게 좋을 거 같긴 한데 오빠가 나올지 누가 나올지 모르잖아 그치 교환권을 넣어둘게 그럼 되잖아 지민 누구랑 데이트하고 싶어? 오빠는? 근데 지민도 지금 상처받아 있잖아 응 뭐? 진짜 이.. 뭐야 가를 거 같아 또 데이트 해보면 우리 그냥 그런 거랑 하루 날 자꾸 하는 거랑 우리 맞아 우리의 긴장감이 좀 필요한 거 같아 어느 순간 네가 편해져가지고 좀 엄마가 내가? 아쉽다고 생각했어 아쉽다고 생각해 아쉽다고 생각해 당황했어 긴장감? 너무 우리가 자주 붙어 있었던 거 같아 데이트는 한 번도 안 하고 아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그런 거 하나하나 해서 다 결정되는 거 같기도 해서 편해진가? 근데 편해진다고 해서 안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 그건 다른 감정 아니야? 그 생각만 그런가? 근데 여기 안에 있으면 어떤 감정인지 좀 헷갈리긴 해 우리도 조금 더 이제 감정에 귀 기울일 때가 된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 음 응 처음에는 나는 한 명한테 좀 집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응 여러 사람들이랑 다 얘기도 해보고 이래야 되는 거 같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새 그런 거 때문에 요새 좀 머리가 아프더라고 아 얘기한다 그래서 머리가 아팠구나 아 나도 오빠한테 진짜 편한 감정인 줄 알았거든 응 근데 오빠가 어제 이순 언니랑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마음이 별로 안 좋더라고 진짜 진짜 그래 기다렸어 언제 오지? 왜 늦게 오지? 그런 생각 들었어 무슨 감정이지? 무슨 감정이지? 내가 쉬어 내가 쉬어 잘 가 좋아 나 내가 쉬어 내가 Murray 난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